석어석 전북교육감 당선 이후 4년 동안 추진할 교육정책의 방향을 논의할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졌었죠. 불통 논란 등 잡음도 적지 않았는데 활동을 마무리하며 백서를 공개했습니다. 어떤 내용 담겨 있을까요? 이중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석어석 전북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공약 이행을 돕겠다며 출범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. 지난달 활동을 마무리하기까지 중간보고회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소통이 없었던 인수위가 최근 백서를 내놓았습니다.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봤습니다. 전체 407페이지 가운데 언론 보도와 교육감 일정, 연설문과 축사 모음 등의 3분의 1 정도인 120여 페이지가 할애됐고 인수위 활동일지도 100페이지가량을 차지했습니다. 반면 공약 이행에 관한 내용은 절반에 못 미치는 180여 페이지에 불과했습니다. 4년 전 전임교육감 출범위가 발간한 백서 내용의 90% 이상이 교육정책 관련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수위가 홍보에 치중했다는 지적입니다. 인수위 제안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.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결과물로 보기에는 중간 발표회에서 보여줬던 내용보다 더 진전되거나 구체화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심지어 인수위원회가 중간 보고회를 연 지 나흘 만에 핵심 역할을 맡았던 3명의 의원들이 중도의 교육청의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백서에는 공약 이행 계획뿐만 아니라 공약 실행을 위한 교육감 활동 내용과 경과 등도 담는다며 충분히 교육정책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기술했다고 밝혔습니다.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한 달여 동안 쓴 예산은 1억 5천6백여만 원. 인수위 백서가 새 교육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지 아니면 자화자찬 보고서로 전락할지 감시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.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.